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입니다. 아, 예.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네. 드디어. 드디어. 너무 감격적이에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사실 국어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어를 전공하게 되고 이제 일이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어 옆에 계속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를 좋아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하지만 아직은 잘하진 못하고 잘하려고 노력 중인 그런 한 사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은하... 은하님. 은하님의 그 닉네임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별다른 뜻은 없고요. 어,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영랑 시인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죠. 그 시인의 김영랑이라는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처음으로 봤어요. 예명이에요. 네, 필명이에요. 본명은 김윤식 씨고요. 어, 근데 김영랑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울림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울림소리라고 하면 그 자음에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랑이라는 이제 이름을 만든 건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제 본명에는 이제 울림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림소리를 가진 이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울림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예쁜 이름으로 나온 게 은하여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하라는 이름이 딱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스비이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신데 진행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부끄럽지만 그러기로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15년이죠. 제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의 대상을 수상한 정지돈 작가의 이제 건축이냐 혁명이냐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건축이냐 혁명이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정지돈 작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정지돈 작가의 경우에는 1983년생이고 특이하게 영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영화를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영화와 시라는 글도 한 편 쓰셨는데 그 글을 보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졸리지 않으면 명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면서 아, 건축이냐 혁명이냐가 명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문학과 사회의 단편소설 눈먼 부엉이로 등단을 하셨고요. 2015년에는 등단 후 다섯 번째 작품인 바로 이 작품이죠. 건축이냐 혁명이냐로 이제 수상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건축이냐 혁명이냐 같은 경우에는 집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2013년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2014년 봄에서 가을에 집필을 했는데 달락달락을 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1필 위지로 썼는데 그 달락을 하나 다 쓰고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희 채널에서 젊은 작가상 이 작품집을 1회부터 다뤄왔었는데 정말 독특한 작품이다. 기존의 작품과는 결이 좀 다르죠. 그렇죠. 뭔가 수호 많은 이름들과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도 들고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는 느낌도 들어요. 한 문단 문단이 상당히 길고 호흡이 길고 그러면서 또 잘 읽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적인 작품 같기도 하고요. 이 작가님의 소설관이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는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솔직히 예술가라는 게요. 저는 영화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만의 색깔, 남들과 차별화된 어떤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지돈 작가님은 이렇게 쓰는 작가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들었던 생각이 그냥 뇌리에 스쳤던 생각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스쳤어요. 누구라도 그랬군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딱 스쳤는데 그랬던 이유가 약간 낯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소설이라 하면 이제 인물이 만들어진 인물이다 보니까 허구. 허구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소설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여기에서는 실존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다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작품.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지 뭔가 깊이 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좀 더 이건 뭐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면 소설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지돈 작가가 왜 이 소설을 이렇게 썼는지를 소설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좋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과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구절에 이제 이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좋아함을 티내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설이란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인트로이기도 하고 첫 문장이 꽂혀야 그 다음 문장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각 잡고 읽지만 보통 사람들은 서점에서 일단 첫 문장 볼까? 했는데 이게 안 꽂히면 뒤로 안 넘어가요. 처음 문장부터 이분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약간 읽어보면 이구는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딜런 토머스와 버러스, 헨리 밀러를 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셰익스피어나 마크 트웨인, 너세니얼 호선을 읽는다고 했고 시를 쓴다며 친구들에게 하이크를 읊어주기도 했다. 18편의 시와 정키, 부캐 기사는 그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고 욕실 수납장에 숨겨져 있었다. 이게 첫 문단인데요. 딱 전 이걸 읽자마자 들은 느낌이 뭐냐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셰익스피어 이런 이름은 좀 익숙하지만 딜런 토머스, 버러스, 헨리 밀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지? 검색을 해봤어요. 딜런 토머스, 버러스, 헨리 밀러 다 1900년대 초의 작가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한 바로는 셰익스피어나 마크트의 너세네일 호선은 당대의 어떻게 보면 주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류적인 작가인 것 같고 딜런 토머스나 버러스, 헨리 밀러는 좀 비주류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와 진보 진보적인 작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주류적인 이걸 일부러 데뷔를 했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 소설은요.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검색하고 좀 더 많이 생각을 할수록 이게 이 맛이 우러난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소설이에요. 굉장히 대학교 과제했을 때의 기억이 새로 새로 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놀랍게도 추측이 거의 맞았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앞에서 나오는 이구가 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비주류의 그런 작가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두움의 존재라고 해야 되죠? 조금 술이나 마약을 남용하고 조금 성적인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가들이고 세익스피어만 봐도 알겠지만 주류의 작가들이고 굉장히 조금 고풍스러운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들을 좋아하는 척을 한 거죠. 저는 이 책,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구라고 하면 사실 영친왕의 아들이고 왕세손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풍스럽고 되게 고귀한 그런 존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비운의 존재 같기도 하고 그런 뭔가 특별한 존재 같은데 이런 얘기를 왜 구제 첫 번째 했을까라는 생각을 딱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면에는 좀 적나라한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나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나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울티 플레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구도 그런 거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면성. 그렇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바로 이구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구도 물론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고귀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비운의 캐릭터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구도 그냥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니요. 누구나 그러니까. 네. 맞아요. 평범성.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이제 모두가 이런 이중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구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평범성 더 나아가서 보편성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 말은 뭘까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르꼬르비지에 네. 르꼬르비지에의 말인 건축은 땅에 실을 짓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구가 굉장히 주문처럼 계속 되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혹시 무스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앞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구는 시를 쓰고 싶었다. 이구는 원래 시인이 되려고 했는지 혹은 시가 취미였을 수도 있고 시를 좋아했어요. 시를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죠. 딜런 토마스의 미국 낭독 순회 공연을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이 정도로 시에는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고 그런데 이게 좌절이 됐죠. 그렇죠. 대신 그는 건축을 공부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그런데 마침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의 어떤 거대한 분이 상징적인 인물이 건축은 땅 위에 실을 짓는 일이다. 자기는 시를 문학적으로 못 갔는데 결국 건축도 시와 같은 일이네. 그래서 연결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네요. 시를 못 짓게 된, 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한 게 건축이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 건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던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구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한 부분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구는 자신이 만든 건물에 대해 유덕문에게 임박해온 마감 날짜와 시공 날짜 때문에 기만하며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견딜 수 없는 자기 업무와 좌절에 사로잡히지요. 수십 년 동안 거리를 채우고 있을 콘크리트 더미를 생각하면 지금도 구역질이 납니다. 라고 암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였어요.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이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상은 굉장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싶은 건데 시간에 쫓기고 그런 것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이상과 현실의 다툼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이구의 평범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젊은 작가상 작품집 읽으면서 요즘에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 작가들 작가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편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 사람들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어떻게 저는 이제 좀 글에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특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네. 그런 부분을 나타낸 것 같아서 좋았고 사실 이구라고 하면 비윤의 캐릭터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보면 뒷부분에 나는 대한민국의 황족입니다라는 말로 그녀를 웃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오히려 이구의 개그코드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대단함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도 있고 조금 슬픈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순간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구도 그 모든 나날들이 그렇게 슬펐을까?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지둔 작가가 이거를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낙인을 찍잖아요. 저 사람은 비윤의 황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살았던 간에 수십 년 동안 슬프기만 했을까? 아무리 어떤 극적인 사고를 당했든 그래도 당연히 사람이 살면 순간순간 기쁜 날도 있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농담으로 승화하는 좋네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이구 얘기만 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외국의 건축에 대한 얘기를 정말 넓게 뻗어나가거든요. 뻗어나죠. 가죽식이. 그래서 김수근 건축가라든가 김중학 건축가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점이요? 이 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보통의 소설은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좀 가더라도 한 두 가지 맥락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 소설은요. 제가 봤을 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맞아요. 오늘 날씨 좋다 하다가도 갑자기 짜장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다가 야, 너 학점 잘 나왔냐?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부르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소설이 딱 그래요. 어디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맞아요. 예측 불가능하죠. 절대 이 소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도 없다. 작가도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문단 다음에 이 문단이 나올 줄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단에서 문단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든 묶여있긴 해요. 묶여있긴 하죠. 건축, 예술 그리고 이구에서 뻗어나가는 그 스토리들 결국에는 사실 처음에 이구가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그런 존재,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읽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구 12쪽부터 보면 이구를 내가 왜 이구를 다루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문장이 이런 거죠. 나는 박길룡의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를 통해 이구의 이름을 처음 접했다 하면서 이구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문단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계승자 이오밍페이는 하면서 이구와 일할 당시 하면서 이오밍페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솔루이시라는 이구와 함께 일했으며 후에 건축을 그만두고 미니멀리즘 작가로 이름을 날린 솔루이시은 가끔 이구와 이오밍페이를 헷갈렸다고 했다 하면서 솔루이시 얘기를 또 하다가 또 젠 얘기를 하다가 동양문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볼링갱 총서에서 나온 역경은 최초의 완역본으로 하면서 역경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솔로윗은 한국전쟁 당시 후방에서 전쟁도원 퍼스트를 제작하며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좀 듣는 분들도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읽다 보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고 연결이 돼요. 맞아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읽다 보면 저는 이 소설에서 정말 제일 독특하다 제일 특이하다 싶었던 지점이 그 부분에서도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화가 나오는 형식 인물의 말이 나오는 형식 느끼셨죠?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의 말이나 대화를 다룰 때 뭐 캔다운표를 쓴다든가 아니면 슬래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줄을 바꾼다거나 그런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뭐하다 뭐뭐하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오다가 뭐뭐 씁니다 라고 하고 짜르르 나온 다음에 라고 말했다 라고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걸 읽었을 때는 어? 문체가 왜 바뀌지? 라는 생각이 싹 들어요. 이게 대화 인물의 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 읽혀요. 그래서 그래서 안 읽히다가 무스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가 이제 인물의 말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갑자기 술술 읽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소설들에서 인물의 말이 나오면 어? 이거 인물의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물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물의 말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뭐 씁니다 라고 나오면서 스무스하게 제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갑자기 이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가 그 인물과 한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낯선데도 잘 읽히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지점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 MBTI 성향이 N 성향인데 N이 직관적인 거잖아요. 직관이라는 게 논리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번개처럼 이분이요. 저도 추측하기로는 N 성향일 수도 있겠다. 이게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 논리적인 연결도 물론 있지만 갑자기 이게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분은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모든 자료를 다 읽어요. 이게 거대한 자료에 뭉텅이가 있겠죠. 책이든 기사든 읽고 한 번에 다 때려 풀어 일필휴지로 풀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어붙인 거죠.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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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의 성향으로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대사하네. 읽다 보니까 그래 대사 치는 거네.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살짝 그리고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살짝 이해가 안 갔거든요. 처음에 이게 갑자기 뭐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르포 기사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큐멘터리 하여튼 이분은 만약에 소설 말고도 어떤 평전 평전도 잘 쓰실 것 같아요.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쓰면 맞아요. 이건 뭐 이거의 평전이라고 해도 선색이 없거든요. 이 작품을 그냥 소설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평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평전이구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스타일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던 중 내가 알게 된 인물이 바로 이구였고 조규협이 가상의 건축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가상의 건축가 그 자체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고 소설 공부를 할 때 서술자랑 작가를 일치시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인 짓이에요. 서술자는 작가가 자신이 말하고픈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세워둔 가상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일치를 시킨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설은 아니지만 시로 얘기를 하자면 김소월 씨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여성 화자를 이제 앞에다가 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소월 자신은 남성인 그렇게 일치를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보자마자 이 소설은 일치를 시켜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게 제가 정지준 작가의 인터뷰를 보니까 딱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상의 건축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 구가 그 가상의 건축가보다 더 매력있는 그런 건축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화자랑 소설가랑 저는 100% 일치한다고 보고요. 자기 얘기 쓴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걸 쓸 수밖에 없었고 나오잖아요.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어떤 명락으로 들리냐면 보통 화자랑 소설가랑 일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서술자랑 소술가 그게 일치하면 안 되는 게 약간의 객관성 때문인데 거리가 좀 있어야 거리감이 있어야 객관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문장들이 이게 딱 달라붙어버리면 너무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장이 안 돼버리는 남들이 읽었을 때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중요한데 이 소설은요 이 형식 때문에 그 두 개가 화자와 서술자가 붙어있어도 상관없다. 이 자체가 기사라고 해도 맞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형식 자체가 붙어있어도 상관없다고 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와요. 맞아요. 전엔 조금 이 소설이요.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정말 엄청나요. 정보가 문장을 뺄 문장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되게 빽빽 한 문장 한 문장 인축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과 사실과 정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다루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이 소설의 탁월함은 그렇게 많은 정보와 이름이 튀어나온데도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깰 수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정리정돈을 잘했다는 거죠. 맞아요. 문학적으로도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잘못 쓰면요. 붕 뜨거든요. 정말요. 뭔가 되게 산만하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제가 삼독을 했어요. 세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그 맛이랄까 그게 우러나오면서 깊이가 더 깊어져요. 맞아요. 모든 문장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정말 잘 썼구나. 이래서 대상을 탈 수밖에 없었구나. 감탄이 나옵니다.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단순히 특이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 썼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맛이 우러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아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어쩌면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역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밤섬 얘기 나왔던 마지막에 나오죠. 네.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밤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밤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밤섬을 폭파함으로써 조금 이 사람들이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이제 와우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제가 살았던 곳이 여기에 나오는 삼성아파트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이 그럼 더 와닿으셨겠다. 직접 사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아 내가 살았던 곳인데도 이렇게 몰랐구나 역사 네. 저는 사실 소설 중에서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소설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역사에 대한 얘기 아 맞아 역사 중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이 거의 나열되다시피 이렇게 나오니까 소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역사 소설도 어느 정도 각색이 되긴 하지만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역사 소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말 그 한 인물이 시각에서 풀이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정치돈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축에 대한 역사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서 밤섬은 지질이 별로라 폭파시켜도 못 쓰는데 내가 그걸 나이 들고 나서 이구 선생 만나고 알았거든 하고 유덕문은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너무 정말 그냥 밤섬하면 그냥 폭파되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실 제가 정말 이런 데 있어서 부끄럽지만 문외한이어가지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자신의 그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된 건데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와닿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밤섬 얘기해 주셨는데 밤섬 스토리가 한국의 서울 서울 새서울 백지계인가 그거를 이제 서울시장이 당시에 서울시장이 추진하면서 밤섬 폭파도 한 시간 정도 고민했다가 터뜨렸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미국의 어떤 도시 계획하고도 또 묘하게 이게 대칭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거대한 타운 맞아요. 여기 나와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정지돈 작가님이 결국에는 뭐 이구 얘기도 하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밤섬 네. 대한 거고 아까 아이고 아이고 프로젝트 프로이트였다. 네. 프로이트 아이고 프로이트 아이고 프로이트 아이고와 밤섬 얘기를 결국 꺼내기 위해서 네.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죠. 들더라고요. 밤섬이 정말 임팩트가 컸어요. 마지막에 배치되기도 했고 네. 그 사람들 약자를 바라보는 그 역사의 어떻게 보면 주류 주류 이제 뭐 시장이면 당시의 권력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그냥 단순한 지시 명령에 의해서 그 섬이 폭파가 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폭력이잖아요. 국가 폭력 인데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동일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잊혀진 역사 그렇죠. 잊혀질 뻔한 역사를 다시 복원해서 소설로 이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다 진실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썼으니까요. 이렇게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느낌도 들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요즘 그런 거 그것이 시사추적 프로그램 이런 걸 보는 느낌이에요. 딱 거기서 다루면 딱 좋은 주제 유익하다. 굉장히 좀 얻어갈 게 많은 그런 작품 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인상 깊게 봤는데 또 인상 깊게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한 가지 형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썼는데 저는 보통 글을 어떻게 하려면 생각을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 문장이요. 문단 하나가 엄청 길지만 이 덩어리들이 A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B덩어리가 생각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좀 더 와닿는데 생각의 덩어리 위주로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셨고 그 덩어리마다 문장이 잘 읽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축은 땅 위에 시를 짓는 일입니다. 딱 읽자마자 꽃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장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애는 영역 다툼입니다. 이런 것들 실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뽑아낸 거죠. 이분이 문장을 쓰시는 문장력도 탁월하신 거죠. 어떻게 문장을 써야 사람들이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형식적으로도 되게 좋았고요. 또 와닿았던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형식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정지동 작가님이 좀 글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문장의 호흡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데 그 쉼표도 생각보다 작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단어들 단어들 사이에 약간 리듬감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하나의 주제로 관통을 하는 그런 형식의 글을 쓰고 싶었다기보다는 조금 단어와 단어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그 리듬감을 타면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요. 친구랑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냐 친구랑 얘기하다가 결국 나온 것도 있는데 결국 인용을 한번 해보면 제가 좋았던 부분이 16쪽이고요. 서울의 오래된 건물은 최근 들어서야 빛을 발하게 된 듯하다. 여기서 오래된 건물은 경복궁이나 사직당 같은 전통 건물이 아니라 세훈상가나 유진상가 남산시민 아파트나 동대문 아파트 같은 60, 70년대에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6.25 전쟁 이후 서울은 백지에 가까운 도시였고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건물은 이후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기에 21세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도시의 건물에 대해 그 역사나 가치에 대해 말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전문가가 아니라도 서울의 낡은 빌딩들 아파트들 어처구니 없는 형태로 지어지기도 했고 정부의 과한 욕심에 벌썽사나있게 지어지기도 한 전시대의 흉한 건물들을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아파트의 역사나 뒤늦게 영향받은 국제주의 양식 아래 지어진 건물 전세대의 거장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며 책을 쓰고 전시를 하게 되었다. 서울은 600년이 된 수도지만 도시의 측면이나 건축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역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고 이제 비로소 역사가 형성되어 과거를 회거하거나 하는 등의 태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의 현대식 건물은 흉하고 무성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매력적인 오브제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구에 대해 쓴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냥 쓰여진 대로 쫙 읽어드리는데 매끄럽게 쭉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져요. 이분은요. 제 생각에는 정지훈 작가님은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내가 봤을 때 서울 건물 말이야 그거 서울 오래됐잖아 그거 최근 들어 빛을 바라게 됐지 여기 오래된 건물이 뭐냐면 경복궁 사짓단 이런 게 아니라 세훈 상가 유진 상가 이런 건물 말이야 6.25 전쟁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구어체로 다시 번역해서 말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말투 이 사람은 평상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글을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저는 잘 쓴 글은 단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가야지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이북으로 봐가지고 아마 이 책에서는 더 문장이 그거 늘어났을 텐데 이거는 늘어져가가지고 빽빽하게 있거든요. 엄청 빽빽해. 빽빽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간 문장들은 몇 줄이냐면 네다섯 줄 정도 돼요. 그런데도 읽으면서 막힘없이 술술 읽힌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단문이어야지 잘 읽힌다라고 생각한 저의 생각이 약간 편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문도 잘 읽힐 수 있구나. 네. 장문도 정말 이렇게 흘러가듯이 쓰면 잘 읽힐 수 있구나. 쓰기 나름이에요. 진짜.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저의 생각이 약간 약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게 소설이지 이런 게 잘생들이지 트릭평견이 깨져. 라고 생각했던 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데요?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덧붙여서 아까 이구에 대해 쓰게 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내 주변에는 건축을 전공한 친구가 많았고 심지어 그들과 같이 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자기가 정지선 작가의 본인의 삶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듯해요. 건축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르꼬로비지에와 카를로 스카르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로이스 칸의 작품에 대해 말했으며 김수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는 그가 남용동 대공군실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김중업을 좋아했는데 하면서 쫙 나가요.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고 실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잘 읽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에세이요. 에세이. 사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게 살짝 위험한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구에 대해 쓰게 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야 이제 제가 왜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내가 이구에 대해 쓰게 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에서 아마 책에서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박찬경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빈티지한 취향이나 사회적 유인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자체로서 그런 기록물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을 수집하는 행위로 작품을 만들어왔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건축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구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 위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 내가 이구에 대해 쓰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다 취합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가상의 인물로 소설을 쓰는 것보다 이 매력적인 실제 있었던 인물과 사건들로 이걸 쓰는 게 더욱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소설이라고 누군가는 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이게 뭔가 더 문학적이고 더욱더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이 대목에서 딱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몇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옆에 아까 그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면 예술론 이라고 그냥 써놨어요 저는 자신은 이상하게도 60년대에 찍힌 다큐멘터리 사진 전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사진을 보며 매력을 느끼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미술품보다 이런 기록물이 더 미학적이기 때문에 빈티지한 취향이나 사회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 그런 기록물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을 수집하는 행위로 작품을 만들어 왔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이거는 남의 말을 빌어서 내 작가 스스로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작가의 예술론이다 소설론이기도 하고 앞에 또 어떤 것도 줄쳤냐면요 언뜻 봐서는 연관을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와 수집물로 가득하며 이 소설 자체가 그래요 그러한 이미지는 통상 말하는 예술적인 무언가가 아닌 단순한 기록사진과 사소한 물품이 뒤섞인 것들로 이를 통해 기획자들은 이미지의 도서관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 없고 고정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묘한 확장성과 통일성이 있는 이미지의 궁전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며 이게 이분의 예술론 이 소설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필립 그랑들이 외에는 음지의 제작 노트에 영화를 만들지 마라 소설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거죠 이미지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프린트되도록 하라 라고 썼다고 동기는 말하며 저절로 형성되는 이미지 하면서 나와요 이건 작가의 소설론 예술론 창작론 깜짝 이 말대로 썼네 자기 소설을 맞아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약간 생각하신 대목이 비슷하네요 별표 치고 줄 엄청 쳤어요 네 저도 줄 막 이렇게 쳐놓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예술론을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말을 했고 정말 이 소설을 그렇게 썼구나 맞아요 이 작품을 그렇게 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쯤에서 그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20쪽 아래 보면 6.25 이후 활동한 건축가의 가상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였다 이거 친구가 제안을 했는데 이 작가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누가 지었는지 판명할 수 없는 독특하고 엉망인 건물이 질비한 서울에서 이 건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60년대는 예술의 꽃이 지금과 달리 건축이었고 각 고등학교의 수제이며 감성이 충만한 깎아머리들이 건축과를 선택해 대학을 가곤 했으며 각종 건축잡지들이 생겨나고 유학파 건축가들이 출마를 하던 시기였기에 잊혀진 건축가들도 르꼬로비지에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알았을 텐데 그들의 야망과 꿈은 왜 이렇게 낡고 초라하게 남아버렸나 이런 얘기들을 친구랑 실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람 나름이 되게 절박한 화두예요 화두 이게요 진짜 감사하고 소중한 게 건축에 대해서 특히 소설가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분들 중에서 건축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그 소설 자체만 봤을 때는 건축을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그렇죠 소설에서는 처음 봤어요 처음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소설은요 원론상으로 보면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근데 소설이 다루지 않은 분야 소설가들은 자기가 소설가니까 주로 등장인물이 소설가나 아니면 뭐 기자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안 다룬 직업 전혀 다른 세계 안 다룬 분야 예를 들면 건축 너무 건축을 다뤘다 근데 이렇게 잘 역사적으로 또 다뤘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같이 있는가 이런 시도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설이 전혀 안 달아본 그런 그런 분야 전 아직까지 못 본 게 소설의 웹툰이나 게임 물론 웹소설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통 뭐라고 불러요 하여튼 이런 이런 소설에서는 게임이나 웹툰 이런 비주류 장르 지금 뭐 주류이긴 하지만 못 봤어요 아직까지 누군가는 다뤄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건축을 관심 가져주시고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정말 많이 찾아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에 그들의 야망과 꿈은 왜 이렇게 낡고 초라하게 남아버렸나 이 부분에 줄을 쳐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딱 그려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또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팩트가 주는 진실이 주는 힘이 있어요 거의 모든 소설들이 팩트보다는 허구와 가상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힘이 진실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래 이거와 힘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건 진짜 다 여기 보면 다 실제 있었던 다큐멘터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정말 진실의 힘 실제 있었던 힘 이거 읽으면서 저는 나도 어떤 팩트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관련 책이나 기사를 찾아보고 어떤 분야를 딱 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임도 게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에 찾아서 이런 식으로 소설을 풀어내면 그것도 재밌고 같이 읽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괜찮다 이런 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약간 얘기가 새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방금 약간 들었어요 그 건축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류의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시엑스피어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많이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종이책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통 문학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종이책을 보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걸 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거는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게임도 충분히 그 안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싸움이고 굉장히 프로게이머들도 정말 대단하고 그런 게임 산업도 굉장히 훌륭한 산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제가요 집에 열대어를 기르는데요 어항이 10개 정도 돼요 열대어 얘기를 한 열대를 기르는 열대어 산업 우리나라 열대어 산업이 있겠죠 나름에 이걸 얘기한 소설가는 있을까 그런 소설 누군가는 써야지 누군가는 증언 이건 증언의 영역인데 누군가는 이걸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잊혀진 밤섬 사람들 이런 역사들을 누군가는 되살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히려 게임보다 열대어가 더 확받았겠네요 이거 모르잖아 솔직히 그렇죠 진짜 열대어 저도 지금 굉장히 낯설거든요 낯설죠 낯설죠 저는 이제 열대어 관련해 쓴다고 하면 저도 공부도 많이 해서 여왕이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어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소설 쓰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준 맞아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소설에 있어서 아니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죠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거죠 제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이냐 혁명이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지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해설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명확해지더라고요 건축은 무언가 쌓는 거죠 이렇게 구축하는 거고 혁명은 탈구축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건축은 쌓는 거고요 혁명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수는 거죠 쌓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일 수도 있고 이런 대립 대립각인 건데 쌓을 것이냐 무너뜨릴 것이냐 이 지점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얼뜻 보면 혁명적으로 기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지동 작가님은 물론 이제 중심축은 기울어 있긴 하죠 혁명적으로 이제 비주류의 얘기를 많이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울어 있긴 하지만 둘 다의 힘을 줘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느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힘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혁명이 좀 더 힘이 실렸다 저는 약간 같은 맥락이면서도 약간 다른 맥락으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 해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혁명 중에 무엇을 택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 자체가 혁명인지를 묻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과연 건축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야망과 꿈은 왜 이렇게 낡고 초라하게 남아버렸나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구를 비롯한 60년대 건축가들은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인 건축가들이었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현실이 이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야망과 꿈이 초라하게 남아버렸구나 이구도 마지막이 초라하잖아요 비참하게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어쩌면 우리의 건축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보다는 혁명에 좀 더 힘을 실어줬어야지 좀 더 빛을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할 게 이 작품에 반의 반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얘기할 것 같아요 계속 건너뛰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프로이트 아이고 얘기도 좀 할 게 많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밤섬 얘기도 좀 할 게 많이 있고 라스트포이츠 얘기도 좀 할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여운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직접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물론 읽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희와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이냐 혁명이냐는 이렇게 조금 한국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더 살렸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비극적인 해외나 우리나라의 역사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문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작품이었죠 탕월하죠 네 그런 부분이 놀라웠던 그런 작품 건축이나 혁명이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 또 한편으로 우려도 되는 게 네 정주둔 작가님이 건축 말고 다른 주제로 이런 식의 소설을 또 쓸 수 있을까? 우려될 정도로 너무 잘 풀어낸 거예요 맞아요 정말 잘 풀어내서 저는 우려가 돼요 다음 작품이 사실 작가를 소위 말해서 팬질이라고 하죠 작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정주둔 작가님의 에세이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이라는 에세이를 살 정도로 정말 흥미로웠던 그 에세이도 혹시 이런 식으로 쓰셨나요? 아 그 에세이는 약간 달라요 아 그럼 오히려 더 대단한 게요 에세이도 만약에 요거랑 똑같은 글쓰기로 썼다 그러면 아 원래 이분의 스타일이 이렇구나 하겠는데 그럼 글의 양식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굉장히 이 작품을 보면 조금 원래 이렇게 쓰시나요? 어떻게 보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에세이를 보면 굉장히 이분 유쾌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기도 인물 이렇게 막 나오고 사건 나오고 그러나요? 아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사실 반 정도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저는 아직까지 저의 문체 문체를 할 것도 없지만 쓰면 맨날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에세이에서는 또 다르게 완전 다른 문체로 써요 대단한 능력인데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존경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돈 작가님의 건축이냐 혁명이냐 같이 읽어봤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